히힛 히힛 대단원 떴냐 아니요 님들 등척 안한나요 유리칼이 났나요 교과서 저자가 교과서 보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저자면 교과서 봐야지 학생들 문제 풀다 너무 졸려서 잠들어 자자 재생 병요 병요다 엘리트 가자 아 쓰레기 아뇨 아 또 끊겼네 인터넷 아니 이걸 맞추네 아니 이걸 맞추네 왜 방송만 흥기는거야 채팅은 처지는데 뭐 상어가 케이블 물어뜯은거 아님 아니요 유튜브 친구들 유튜브 에디션 끝 퍽퍽 됐네 법무버금 아시겠죠 까까슬라임 까까슬라임 왜이렇게 세냐 ilia 시청시간 100시간 미만이지만 26개월 슬냥님 26개월 하고도 감사합니다 당신의 돈에 한 번 더 틀어드리겠습니다 안됩니다 탈모치로는 부활이랑 비슷한거 아님 정투구 요약본 품쇼 객관식 퀴즈 다음중 성격이 다른것을 고르시오 단독 알파 완타 후벼파기 알파 아이고 55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알파 구현 정밀이다 정밀 스네골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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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부안잡히면 시태 폭발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네 도로 도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yeah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yeah 룬이 피해서받네 마상술더스 수돌 수돌 왠전 하나 더 먹으면 룬피라미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수돗 능지처참 빈쇄장 개회하는 연 수돗 뭐야 매돌금깡전에 어떻게 먹은 유물이 전부다 일반 유물이냐 희귀유물 내놔 2박동안 쓰레기 게임 안하기 미션 미션 겁나 어렵네 미션 임파서블 꿈참기 비슷한 미션이네 아드레날림만 나왔어도 아드레날림만 나왔어도 안 맞는거를 응 으 으 위에서 뭘까? 3번이야 3겜 앗 1타 2피 한 번에 두 개 실패했다 체력이 너무 낮은데 체력이 너무 낮은데 체력이 너무 낮은 것이다 까지 음 오시아 나오지마라 헐 미쳤나봐 아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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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바르기 쓰네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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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어떻게 엘리트가 아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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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싸이른 잠꾸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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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짧아 잠깐만 아아! 이게 뭐야 삐삐 멍 때리고 있었네 세배 세배 엑스가 0이야 당했다 안해 세배 난죽템 능지서참 넥지서참 중과로니, 그렇게 닉네임 바꾸곤 하셔도 다하요. 자, 이거 캐막음. 인공물 가기도 빡세네. 이거 그냥 반도 던져야겠는데. 이 역시 정밀. 근데 일반 유불만 나오는 거 좀. 이거 고급이지. 고급한 게, 희귀한 게 전부 일반인데. 그 희귀가 석세 달력이야.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빠빠빠빠빠빰. 와 연금. 불 많이 와야지. 불가쌍 wrote. 자. 이거 뭐야. 네, 이거 뭐야? tepsis. 깨끗한 게. 불가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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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가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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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체산력이 볼을 뿜는다. 물 뿜기. 그거 석재달력으로 내려찍으면 한방 아니냐. 그건 사일런트도 마찬가지 아니냐. 망단 없어도 되겠지. 물 뿜기. 헐 이게 어떻게 일반 몹이냐 이게 어떻게 쉬운 전투냐 이딴게 어떻게 쉬운 전투야 작은 메가 크리트들아 어 리필 왕기 상점은 왜 이렇게 잘 나옴 돈도 없는데 어둠이는 지켜야 할 자식이 있어서 생고자 알겠냐 뭔가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베 아닌가베 어 음 이게 반사신경이 안잡혀서 와 위협했다 악 악 어 어 어 버려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이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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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면 볼수록 정밀 너무 사기 같아서 좀 그렇네요 정 으 으 으 으 으 공포환살 공포환살 불쾌 띵쥐서삼이 있을까? 똥밀이 있을까? 엘리트 더 잡아도 되겠지 사기 카드 사기당하는 카드 와 사기유물 사기유물 두개 나왔다 일반유물만 오지게 나오다가 갑자기 사기유물 두개 나오네 병번개 병불쾌 병돋풀 병드레날린 병돋풀 어? 이거 진짜 각인데 와우 개멋있어 깡깡깡하는거 봐 나의 체력은 회복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뭐지음? 병돋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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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가자 좋은 유물만 몰고 와주는 이로운 유물 경돋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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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카드가 너무 많네 파워 카드가 첫 턴에 도는게 아니라서 불안한데 아 아 아 스먹밤 빰 던질 뻔했네 어? 실수했다 뭐? 어? 겨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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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떨리는 상팡이 아닐 수가 없다 구상 까먹었네 백파워는 다 올라왔는데 드로존 꼬여서 맞으면은 회복이 안돼 포즈가 대달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천천히 하자.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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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된다 아 진짜 저 맥쿠온 돌품데 공어보다 딱새 다 된다 다 된다 건물 3번 쓰면 잡을 수 있는데 3번 쓰면 더 넘어가네 망겜 встрет став기를 아딤иты 승충 수목 수목 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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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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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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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 칼 출구 방어 도바 싸기 카드네 싸기가 석재탄력이 막탈을 쓸 수가 없었네요 그래도 50이 되면 넣을 수 있겠지 무릎 확 오 민첩 오 민첩 왜 하냐구 달팽이 아니었으면 수리건 민첩 훨씬 높았을텐데 몇번 휴식했냐 이거 3585 3585 4585 3585 3685 3685 37 jacket 37 jacket 38 jacket